홀스윙 백뱅 저한테 힘을 넣으면 빨리 뛰니까 그래 힘드지 마봐 나가봐 더 힘드지 마 힘드지 마 힘드지 마 여기서 이리 간단 말이야 여기서 나키를 총 밀었으면 그대로 나가야 돼 여기까지 나와줘야 되는데 나오면 여기서 밀었잖아 여기까지 나가는데 여기서 맞아야 됩니다 여기서 맞아야 되는데 여기서 힘을 줬어 어떡해 이거 나가서 여기서 이렇게 맞아야 돼 여기서 끊는 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나가서 여기서 팔이 나가면서 일기다가 나가야 되는 거지 기본적인 스윙이 나왔다가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뒤에서 먼저 끊잖아 더 힘 빼 거기서 힘 빼 힘 빼 힘 빼고 천천히 맞춰봐 천천히 더 더 힘 빼 아니야 힘 주는 거야 그거 힘 주는 거야 이렇게만 해봐 이 정도만 힘 주는 거야 밀어봐 천천히 밀어봐 그래 그 보면 더 천천히 그래 밀어봐 그래 밀어봐 또 네 스윙이 빨라 안 빨라 그러면 네 스윙이 빠르잖아 그래 지금처럼 천천히 건드려 또 힘 줬어 건드려 건드려 건드려야 돼 힘 주지 말고 힘을 다 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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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더 풀어야 돼 바로 풀어야 돼 아니야 힘 줬어 힘 줬어 더 풀어야 돼 살짝 건드려 더 건드려 건드려 급해 조금만 더 천천히 더 더 힘 줘 힘 주는 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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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을 살짝만 건드려야 돼 볼을 봐봐 볼을 갖다가 이게 아니고 살짝 건드려줘야 되는데 힘을 먼저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안 맞지 너무 세 천천히 지금 봐봐 왜 그러냐면은 도야 이게 안 맞는 이유가 여기서 준비했어 이게 빨라 왔으면 천천히 보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뺐다가 이게 빠르다고 더 더 위에서 더 더 힘 줘 안 줘 때리려고만 하잖아 천천히 밀고 나가는 게 아니고 그걸 때리려고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데 맞겠냐 볼이 천천히 오는데 천천히 보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볼 속도를 전혀 개의치 않고 가잖아 그래 그래 천천히 더 천천히 더 천천히 더 천천히 더 또 점점 빨라지지 기다려 네가 온하는 위치까지 보고 있어 그 다음에 스윙이 들어가야 할 거 아니야 원하는 위치를 안 정해놓고 막 가겠다 그게 어딨어 네가 볼 맞춰야 되는 위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위치를 보고 있어야지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네가 온하는 위치를 안 정해놓는다니까 네가 때려야 되는 위치를 먼저 정해놔야지 거기서 뒤에서 움직이니까 빼면서 바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한 번 두 번 털어 털지 마 빼면서 그대로 그지 빼면서 그대로 나가 출발 빼면서 출발 빼면서 출발 빨라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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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라 네가 온하는 위치까지 기다렸다가 나갈 거야 기다렸다 나갈 거야 네 타점을 기다렸다 나갈 거야 네 타점 기다렸다 나가 더 타점 기다렸다 나갈 거야 더 기다렸다가 더 기다렸다가 더 그지 기다렸다 나갈 거야 온화 타점이 정확히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올 때까지 그 타점이 와야지 네가 시기 들어가 왜 더 eux 더 더 다녀 와야 돼 다녀 와야 돼 약간 옆으로 가자 두고가 약간 옆으로 가자 더 또 또 빨라져 옆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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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리 옆으로 발이 앞으로 그러니까 옆으로 약간 옆으로 갈 거라고 거기서 옆으로 살짝iti 여기 기다리라고 여기서 옆으로 살짝 옆으로 기다려 기다려 위치를 먼저 선택해 위치 오면은 바로 갈 거야 또 봐 손 바로 갈 거야 손 거기서 가는 게 뭘까 도야 거기서 가는 게 이게 가야 될까 이게 가야 될까 손가락이 빨리 가야 된단 말이야 위치 잡아서 손가락 저 그렇지 위치 잡아서 손가락 저 위치 잡았다 선거 위치 잡았어 선 이게 아니고 위치 잡아놓고 손가락이 빨리 가야지 낙기지까지 때리지 선 선 선 위치 봐 손 손 움직여 더 움직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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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위치를 먼저 정해놓고 가야지 무조건 갖다가 빨리 맞추려고 하면 돼 백클리어나 백드라이브나 내가 누워서 치는 거라고 서서 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내가 누워서 백드라이브 치면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건 그대로서 가는 거고 내가 누워 있어 이러고 가는 거잖아 똑같잖아 exact 8 으 으 으 으 으 으 públic